사전투표소 통신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소 L3 스위치 명칭입니다. 전원이 연결되면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유무선 통신장비 연결 부분입니다. ETH0과 ETH1 두 개의 포트만 사용하며 유무선 통신장비를 직접 연결하거나 벽단자를 통해 유무선 통신장비와 연결됩니다. 광케이블이 연결되면 노란색 불이 들어오며 깜빡입니다. 사전투표소 내에 L3 스위치 장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장비에 직접 연결합니다. 유무선 통신장비는 사전투표소 통신망 장애에 대비하여 두 개 이상 배부됩니다. 배부된 유무선 통신장비는 통신사와 관계없이 운영장비 수량에 따라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L3 스위치 ETH0이나 ETH1 포트와 유무선 통신장비 인터넷 포트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유무선 통신장비 LAN 1부터 LAN 4 중에 임의로 선택하여 명부 단말기를 연결합니다. 선거 전용 통신망이 벽단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벽단자와 유무선 통신장비 인터넷 포트를 연결합니다. 벽단자에는 선거 전용 통신망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선 통신장비 LAN 1부터 LAN 4 중에 임의로 선택하여 명부 단말기를 연결합니다. 선거 전용 통신장비